21년 7월 학평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도 어려워하는 분배 정의 파트죠. 갑은 누군지 보면 상위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배되어야 된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은 그 영역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과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왈처가 얘기하는 다원적 평등이죠. 왈처의 다원적 평등입니다. 자, 을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면 자, 을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유사한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한편 사회적 부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 이거 누구야?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죠. 역시 그래서 누구다? 롤스. 롤스가 얘기하는 그 차등의 원칙이 뭐예요? 최소 수혜적이 최대 혜택이 될 때 불평등은 정당하다. 근데 그 최소 수혜적이 최대 혜택이 되는 건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병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이로부터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를 갖는다. 분배정의에서 소유 권리는 역사적이다. 이거 소유 권리 강조하는 거 딱 봐도 뭐 누굽니까? 노직이죠. 역사적이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소유 권리가 형성되는 건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소유 권리가 정당한지를 보려면 그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된 그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 그 역사적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봐야 된다는 게 노직의 소유 권리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보면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분배 원리에 따라 배분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게 좀 선지가 사실 좋은 선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번 따라가 보면은 자, 왈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여러 사회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은 그 다양한 영역의 그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공동체 나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왈처의 입장에서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분배 원리에 따라 배분해야 된다.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왈처 동의할 수 있죠.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영역의 어떤 고유한 기준 다원적인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롤스가 말하는 롤스는 근데 과연 어떨까요? 자, 롤스가 말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분배 자, 뭐 예를 들면 기본적 자유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차등의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사회적, 경직, 불평등은 최소수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분배되어야 되죠. 이런 어떤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분배 원리에 따라서 배분되는 거 롤스 역시 맞습니다. 노직은 어떨까요? 노직이 말하는 분배 정의는 뭐야? 소유관리론이죠. 소유관리론은 뭡니까? 취득 이전 교정으로서의 정의죠.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역시 노직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분배 원리에 따라 배분해야 되는가 이건 셋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을병의 입장에서 이제 아니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나가리. 니은 자,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되는가? 자, 자연적 재능이라고도 하고 천부적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타고나는 재능을 말하는 거죠. 그 롤스의 핵심 주장이죠. 천부적 재능 자체를 공동 자산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천부적 재능, 자연적 재능에 분포된 상태 이거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롤스의 핵심적 주장이죠. 이제 B는 이제 노직을 아니어야 되는데 노직은 어때요? 그런 노직은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 건 롤스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명령할 수 있는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되는가? 자, 이건 뭡니까?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기회균등의 원칙. 롤스의 정의 원칙 중 2-2 원칙이죠. 그래서 롤스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자유롭게 이전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노직 입장에서 자, 취득과 이전 과정입니다. 소유 권리론을 이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취득과 이전 과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전한 소유물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그 양도 이전 과정 그 앞에, 그 이전에 정당한 취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전한 소유물 중에서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아멘